자 녹화했으니까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빨리 잠깐만 다 죽었다 시작하자 시작하자 진짜 시작하네 저도 저도 지금 사실 찍고 있었어요 자 드디어 고시나리의 복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이게 방송각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비방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배찌님을! 배찌님을! 그러니까 이제 배찌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졸리다 어라 어라? 네 제가 칼찌개 아니에요 칼찌개 아니에요 동주 죽여주세요 저 터로 bonus레 Gurga 주십쇼 도구 이거 아예 죽이라고요? 왜? 이게 아니니 말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퍽을 안하는 조건이라고 하는거 퍽을 안하는 조건이였구나 죄송합니다 잠시만 왠지 정동기님이 저를 죽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어? 어? 어이구 뭐야 죽어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저를 따라왔어요 잘가 잘가요 아니 만일 만일 그렇게 하시면은 귀 아파 아 복수를 성공한거 알겠습니다 대찌님의 복수를 지금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단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시작을 합니다 고박수보 뭐라구요? 저분은 나랑 같은 직종인데 왜 나한테 어? 고박수보라고 도망가는거야 어? 다들 어디갔지?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 아닌데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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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러분 저 복수전공 있어요 죽여줘요 이제 어? 어? 아수사하면 실수를 못했어요 자아 자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하길 잘했습니다 네 녹화하길 잘했어요 네 녹화하길 잘했어요 저는 제가 원한 같아요 중립죽이셨네 하필 중립죽이셨어 네 네 저 사람 중립이 어때요? 대머리 내가 대머리 내가 대머리 내가 대머리 뭐야 엄지님은 그거였구나 스파이였구나 아니 스파이는 오린데요 엄지님도 빨간색으로 돼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세명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아무리 봐도 고맙스모가 맞는거 같다 고맙스모 아니 나는 오리가 세명인줄 알았지 어쩌지 왜 세명인줄 알았지 아 아니 여덟명이면 세명이면 밸런스가 좋겠어요 그 나린님 그리고 여덟명인데 오리가 두명이면 살짝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차라리 오리 한 명으로 하시고 중립 두명 아 중립은 두명이구나 오리 한 명으로 뛰어주세요 그거 지금 엄지님이 설정하고 계실거에요? 제가 했었죠 아 그니까 저보고 지금 강제적으로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대롭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는거잖아요 지금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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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은 제가 갚았으니까 저는 할 일은 없는데 이제 원안 원안 아니 저 화면 50비트 화면 50비트 레디 아 이제 진짜 졸린네 날짜 큰일났는데 동기님 레디 네 저도 졸려요 난 안졸린네 이게 바로 쟤는 나이 주인님 레디 나이 주인님 레디 나이 주인님 레디 나이 주인님 레디 정동기님 레디 정동기님 레디 레디 정동기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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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시면은 아이고 제모 롫 아.. 쓰레기지 아.. 다 갖다 버리고싶다 쓰레기지 아... 제모 철언 뭔 재긴데요 그럼 제모에요? 와...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 윤룸이다 그래서 아 목소리 좋으신 윤룸이다 여기서 어 지금 솔직히 너무 졸려 네네 저도 너무 피곤해요 같이 누워 계실 나이구 뭐야잉? 직업을 말하시면 안지겨드리려고 직업 말하세요 직업 말하세요 그러니까 투표로 누구 보내버리자 하는거 보내 버리려고 한거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눈대고 엄지님이 눌렀다니까 왜 내가 누른거라 생각해나봐 몰라요 엄지님이 눌러도 대찌님이 누른거고 제가 눌러도 대찌님이 누른거에요 내 지금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고스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어 고씨 아니면 엄지님 고르실거 같은데 아 나 모르고 나 찍었다 윤님은 뭐야 아라 윤님은 왜 투표야 자린님 칼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칼직 걸렸으면 좋았을텐데 아 오늘은 뭐 이거 뭐 할게 없죠 네 할게 없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저 탐정이에요 지금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만 보려고 한거에요 아 오케이 야 야 야 야 흐흐흐흫 복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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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eman 봐야 날려주고 죽었어. 죽을 거라 났나 봐요.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얘기하고 갔어. 뭐야? 저는 작용단입니다. 칼슨 작용단이에요. 이래도 어차피 저는 죽을 거 같아요. 살려주세요. 죽으면 그 사람이에요. 끝났어요. 어차피 죽을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전 누구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아니 이걸 사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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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ill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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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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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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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상 hoping? 해정 endeavors 네. 유 그렇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복신나리를 죽여야만 속이 후련했냐? 네 젠장 아 젠장 아 히든 미션 깨고 있는데 자꾸 방해해 이거 히든 방송으로 올라갈 겁니다 히든 방송으로 왠지 모르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도 뭐 뭐야 저 사람 수당으로 내려가는 건 봤는데 이 나쁜 동기는 어떻게 잠시만요 그 CG 있는 데서 정둥기님 올라오신 거 봤거든요 네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진해 지금 아이고 저거 아니 저 웃음의 소리는 진짜 아 비둘긴데요 아 까비 진짜 비둘기였는데 맛있구만 아 진짜 밝아 아 도도였는데 아니 뭐야 이게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저 자체만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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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복수를 당해서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수고하셨어요 복수하고 끝났어야 했는데 너무 깔끔하지 않은 마무리 할까요 저런 저런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젠장 오지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나한테 탐정이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정말 상심이 크시겠어요 고객님 고객님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고객님 상담 센터가 아니라 저거 사기 센터 아니요 사기 센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한 말씀 고수다 놀리지 마세요 고객님 정말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거 지금 완전 고랑상조 빌드잖아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는 길 편안하게 고수상조 고객님 기분이 두 배로 나쁘네 하하하하하 이거 누가 그러면 울려가 고객님 자 아무튼 이거 녹화 다 해놨어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이건 따로 올라갈 겁니다 네 오케이 감사리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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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나 고객님 아이 고객님 고객님 바는 Somebody Might W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